지난 2월 27일 mbn 현역가방 갈라쇼 첫방송 시청률이 8.3%나 올라 mbn에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요즘 방송가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이 5%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mbn 현역가방 최종회 시청률 17.3%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현재 tv조선 미스트로 시즌3 11회 준결승도 17.9%의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16.6%로 시작해 꾸준히 17% 준후의 시청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5년 전 시작된 대한민국 트로트 경연 광풍의 열기가 추락하지 않고 있으며 비평가들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쇠퇴 예상도 일축해 버렸습니다. 2019년 tv조선 미스트로트 신드롬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때 불과했고 이후 tv조선과 mbn만이 트로트 경연을 방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트로트 경연 범람이 지겹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비난들은 모두 뿌리 깊은 트로트 문화 폄하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트로트를 품이 있는 고고음악으로 대우하지 않고 부대접하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뽕짝이라고 하면서 경시했고 1990년대 이후 서구식 팝송 스타일이 득세하자 트로트의 입지는 더욱 쪼그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류 무대에서 밀려나 사라질 것만 같았던 트로트를 살린 것이 바로 tv조선 미스트로트 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타나기 직전에는 tv의 유명 쇼 프로그램에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쇼 무대는 전국 노래자랑과 가요 무대로 한정되었던 것입니다. 2019년 2월 tv조선 미스트로트 이 시작되자마자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많은 시청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당수 언론은 미스트로트 이 퇴폐적이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의 힘에 의해 세상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 새로운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트로트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실로 오래간만에 트로트판에 역동적인 분위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송가인, 임영웅, 영탁이라는 스타들이 탄생했고 한국 대중문학의 최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 현역가왕이 동시에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트로트는 정체된 장러였는데 급속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음악적으로도 아주 새로워졌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트로트가 현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발표되었던 히트곡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리메이크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울러 트로트 스타들이 주목을 받게 되자 15세 전후의 어린 세대들의 도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전유진 가수가 있었습니다. 젊고 싱싱한 새 얼굴로서 완성도 높은 음악적 참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흥행에는 스타발굴이 중요한데 전유진이라는 대단히 매력적인 스타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트로트 세계는 새로운 물결로서 시청자들에게 다가서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트로트기âng을 소개해 주십시오.